대구 소방본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48개 시험장을 점검하고, 소방시설 인근의 장애물 제거와 소화기 재배치 등 15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. 수능시험 당일인 오늘 16일에는 시험장 주변에 구급대를 배치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, 시험시간에 소방출동 사이렌 작동을 자제할 방침이며, 수능이 끝난 후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.